이제 창 다 봐왔고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? 이제 창 다 봐왔고요 이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고고 촬영 시작 고고 촬영 시작 잘 발라줍니다 중간 współ 넓은 모임 왜 기름이 많았나 봐 여기 기름이 많았나 봐 여기 기름이 많았나 봐 굳이 먹으면 안되 고소하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저씨가 고소하네 고소한 고소하고 고소하게 먹으면 좋겠다 고소하게 먹으면 좋겠다 꼬묵 들어가 꼬묵 들어가 its 고추장 물이 끓여서 계란 계란 계란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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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한 편! 가! 어떡해! 다 했어? 나와! 나와! 꺼져! 왜? 꺼지려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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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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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더 해놨어? 그냥 소스는 더 해야지? 고기 국물 고기 소스는 더 해놨어? 소스는 더 해놨어? 잘 안놔어? 고기 소스는 더 해놨어?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뵐게요.